붉은 깃발을 펄럭이는 바다의 무법자 해적 무리들 마냥 쇠창살로 무장한 채 나포작전을 벌이는 우리 경찰에 극렬히 저항한다 위험천만한 바다 위의 격돌 우리 서일을 불법 침범한 중국 어선들이다 현재 계속 충돌을 일으키고 있음 거세게 저항 중에 있음 2013년 서해의 NLL상에서 우리 군 레이더망에 포착된 중국 어선은 15,560척, 단속된 어선은 40척 선수에서 약 4명의 선원 이듬해인 2014년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됐어 됐어! 조사실 진입 좀! 그의 서해 NLL상에서 우리 군 레이더망에 포착된 중국 어선은 19,150척, 단속된 어선은 25척 현재! 전개판 전개돼있어! 그리고 지난해 훨씬 많은 중국 어선들이 우리 바다를 침범해왔다 빌렸다! 움직이세요! 버려! 버려! 칼을 휘두르며 저항하는 것도 타반사 해경은 그런 선원들을 신속히 제압하고 조타시를 장악해야만 한다 중국 어선들이 노리는 건 우리 봄바다의 꽃게다 현재 어창의 꽃게, 다량의 꽃게가 지금 홀되어 있음 작년 서해 NLL상에서 포착된 중국 어선은 3만여 척 가까이 된다 오히려 급증하는 추세 벌써 17년째다 중국 어선들은 우리 서해 NLL 주변을 불법 침범해 꽃게를 싹쓸이해왔다 그들은 우리에겐 아픔인 남북 분단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중국 어선들은 4월 초 백룡도 부근에서 멸치나 까나리를 잡다가 4월 중순 연평도 앞바다로 이동해 꽃게를 싹쓸이한다 그런데 올 봄 상황은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는 꽃게의 대표 산지인 연평도로 가봤다 봄이면 만선의 기쁨을 안고 돌아온 꽃게잡이 배들로 활기찼던 서은마을 이건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나가서, 5시에 나가서 오늘 하루 잡은 물량이에요, 이게 하루 종일 이거 잡아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꽃게가 너무 안 나니까 한 어민이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영상이다 연평도 해안 코앞까지 밀고 들어와 자기들의 바다이냥 몇 달째 정박 중이라는 중국 어선들 지금은 거의 너무 와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너무 와서 끌어버리니까 지금은 뭐 포기 상태예요 거의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우리보다 가서 불법으로 잡아오라고 하면은 배들이 다 전체적으로 다 가서 잡아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안 되니까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죠 연평도 어민들은 망향 전망대에 꼭 한번 올라가 보라고 했다 연평도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다 서해 북방 한계선인 NLL 너머로 북한 땅도 가까이 보인다 그런데 엄연히 우리 영해에서 붉은 깃발을 펄럭이며 중국 배들이 떼를 지어 조업 중이다 연평도 해안 코앞까지 진을 친 중국 배를 보며 어민들은 분통을 터뜨린다 여기는 중국 바다지, 연평 바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현재 저렇게 잡아가버렸는데 새우까지 싹쓸이 그냥 조개까지 다 하다 보면 조개까지 다 긁어 가는데 부대에서 방송을 합니다, 중국에서는 최고 방송을 다 들려요, 동네에 부대에서 야밤에 최고 방송을 할 정도면 얼마 가까이였다는 게 이해가 되죠 계속 소용없어요, 안 가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17년 연평도는 지금 사상 최악의 몸을 보내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PD스톱의 박상일입니다 꽃게 좋아하시는 분들, 올밤 껑충 뛴 꽃게 가격에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시장에 나가보면 꽃게가 아니라 금게라고 불립니다 꽃게 주요 산지인 연평도에서조차 올해 들어선 한 번도 꽃게를 못 먹어 봤다는 주민들이 태반이라고 하는데요 사상 최악의 꽃게 흉년을 맡고 있다는 연평도에서는 그래서 더욱 우리 서해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들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보셨지만 연평도 해안가에는 오늘도 중국 어선들이 떼를 지어 정박 중이거나 조업 중입니다 현지 취재를 다녀온 제작진에 따르면 바닷가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중국 선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까지 나타난다고 합니다 대체 지금 우리 서해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인천의 한 어시장 봄식탁을 풍성하게 해줄 꽃게가 싱싱해 보인다 드디어 돌아온 꽃게철 가을, 숙회, 봄, 암캐 아무리 철투는 지금 먹는 거 칼칼하게 끓이는 꽃게탕의 그 시원한 맛이야 말할 것도 없고 그대로 쪄서 고소한 속살과 알을 즐기는 것도 봄철 꽃게의 매력 그러나 올해는 꽃게값이 심상치 않다 작년 봄엔 1kg에 3만원 선이었다 꽃게값이 1년 만에 30% 이상 오른 것 제가 뭐냐면 식구가 하니까 한 3, 4kg 샀죠 식구가 한 19대니까 이렇게 샀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부담스럽네요 아주 없어요 아예 손님이 그전 같으면 지금 꽃게찜에다 꽃게탕에다 정신이 없는데 지금 5월달에 아주 시즌이고 아주 손님이 많을 때거든요 개가 내지 낮을 안에서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이렇게 나가면 큰일 나겠어요 손님이 좀 올봄 도대체 연평도 꽃게 어장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는 직접 바다로 나가보기로 했다 새벽 5시에 출항한 꽃게잡이 어선 새벽 5시에 출항한 꽃게잡이 어선 그렇게 바다로 나갈 때면 모든 배는 만선을 꿈꾼다 약 1시간을 달려 도착한 연평도 앞바다 꽃게 어장 보름 전에 쳐놓은 그물에는 꽃게가 얼마나 걸려 있을까 드디어 보름간의 기다림이 결실을 맺는 순간 그물엔 통통한 꽃게들이 매달려 있다 그런데 그물을 당기는 선원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지난해 봄에 비해 절망적인 수준이라는 것 아, 이 그물이 안 보일 정도로 붙어야 돼요 꽃게가 이 꽃게가 많이 붙은 그물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전부 꽃게 뿐이지 그래야지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예 없는 거예요 이건 꽃게라고 볼 수 없는 거야 우리는 예전에 꽃게잡이 영상을 찾아봤다 꽃게가 한창 풍년일 당시의 영상을 보니 선원의 말처럼 그물이 안 보일 정도로 꽃게가 매달려 있다 그렇게 비교해보니 실감나는 꽃게 흉년 지난해 봄에도 그물을 당겨 올리면 배 위에선 넘쳐나는 꽃게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고 한다 이렇게 혼자서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만 했었다고 손으로 잡을지는 못해요, 그물은 지금 없잖아요, 꽃게가 어쩌다 한 마리씩 기운이 없죠, 다 하세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거 며칠 만에 걷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 일주일 넘었죠 일주일 동안? 네 길에서 걷어봤자 꺾여놓고 그물만 상하잖아요 그물도 돈인데 네 선장은 망연자실 두 달째 오늘 같은 상황이다 배 두 척을 가지고 있지만 올해 한 척은 아예 놀리고 있다 이 그물을 찍는 15일 만에 이 정도 걸리면 하루에 한 3마리, 4마리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 소원들 또 손주들 먹어서 살려야 하는데 코스가 이렇게 나가지고는 뭐 감당이 안 되죠 적자지 꽃게 한 마리가 절박한 형편이지만 그래도 어민들에게는 우리 바다에 대한 애정이 있다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알, 알 가지는 거는 8년이 되네요 저거 알을 쓸어야 되니까 다음에 또 개를 잡으려면 저건 방생해줘야 돼요 그래봤자 중국 어선들이 걷어갈지도 모를 일 우리 바다 보호를 위해 당국이 정한 봄철 꽃게 조업 시기는 4월에서 6월까지다 앞으로 한 달 남았거든요 조업 기간이 한 달 남았지 못 놔 봐야지 조금씩부터 이제 구멍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꽃게가 있어도 못 잡잖아요 구멍이 때 중국 배들은 그런 얘기들은 구멍이가 없죠 그래서 한국 배들이 구멍이가 있는 거지 우리 바다, 우리 꽃게를 중국 어선만 규제 없이 잡는 희한한 상황 만선의 꿈은 또다시 물거품이 됐다 이대로 봄 어기가 끝날 거라는 공포가 연평도 꽃게 잡이 어선들을 뒤덮고 있다 이런 꽃게 흉년에 연평도 횟집 뜰 상황은 어떨까 올 봄 들어 꽃게탕 가격을 만 원 올렸지만 그래도 꽃게 원가가 더 비싸다 어머니 꽃게가 없다고요? 아예 없대요 올해 꽃게 아직 못 봤어요 때는 이제 종말 때는 다 돼가는데 벌써 두 달 지났는데 아직 한 번도 못 보셨어요? 연평도 현지에서조차 꽃게 물량이 달리는 데다 꽃게 원가가 꽃게탕의 가격보다 비싸서 팔기도 힘든 상황 선주들한테 이제 거래처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가져오는 거죠 아 그렇구나 지금은 그 선주분들이 아예 공급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뭐 공급이 돼도 단가가 안 맞으니까 아예 가져오는 생각조차 안 하는 거죠 분주하게 손님 맞을 채비를 하는 또 다른 횟집 그런데 이 식당에서도 꽃게는 아예 구경조차 할 수 없다 꽃게는 취급 안 하세요? 하죠 꽃게탕 하세요 원래? 꽃게가 있어야지 지금 하죠 다른 거 보니까 생선은 많이 들어왔는데 꽃게는 없나요? 네 꽃게는 좀 비싸서 매입도 단가가 안 맞아요 한 꽃게 잡이 배에 선주 집을 찾아가 봤다 꽃게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 속상하다는 선주의 아내가 어렵사리 냉동 창고 문을 열어주었다 이게 지금 이게 다예요 어? 이 창고 다 꽉 찼었어요 예년 같으면 여기다가 지금 이빨 차가지고 이렇게 사야 되는데 지금 이거 개 몇 마리나 되냐고 개 이렇게 돼가지고 에이 먹고 살거리가 없다니까 아주 너무 힘들어요 지금 아주 최악이야 지금 어른들 말씀하시는 게 40년 만에 이렇게 꽃게가 안 난다고 그래요 꽃게 안 나면 저희뿐만 죽는 게 아니라 어민들도 아니면 일반 할머니들도 칼만 들고 나가면 시간당 만 원씩 하루에 10만 원도 벌고 많이 버는 날은 10만 원씩 넘게 벌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안 잡히니까 손언들 딸개도 없는데 가해서 할머니들 딸개가 어디에 있어요 없지 4월 기준 꽃게 어획량 통계에 따르면 최악의 흉년이란 말이 실감난다 2015년 4월 대비 올해 4월의 어획량은 무려 77.7% 감소했다 5년 전에가 이제 피크를 쳤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점점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감소폭이 처음엔 2, 3년까지는 크지 않다가 작년부터 해서 이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이루어진 상태로 가면 올해는 작년에 절본도 안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물론 꽃게 어획량 감소에는 환경적인 요인도 있다 수산당국은 바닷물의 온도 변화를 주된 원인으로 본다 연안 수온이 작년에 비해서 빨리 올라오지 않습니다 4월달 5월달 지나면 봄 여름으로 가면서 수온이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내년에 비해서 평균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것보다 약간 낮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그 꽃게 자체가 우리 연안으로 붙어 접안을 해야지 연안 어민들이 어획을 많이 할 건데 그 양도 지금 수온이 그런 쪽으로 영향을 미쳐서 어획량도 약간 감소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어민들도 그런 기후변화 등의 영향을 부정하진 않았다 그러나 중국 어선들이 우리 꽃게를 얼마나 가져가는지도 정확히 모른 채 마냥 당하는 것에 분노하고 있는 것 중요한 것은 우리 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어업을 할 수 있지만 밤에는 조업을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위험하니까요 특히나 인천 앞바다 같은 경우에는 NLL로 서로 간에 갈등 구조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 어선들은 오히려 그 시기 밤에 우리가 조업을 하지 않는 때를 틈을 타서 대대적으로 불법 조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연평 앞바다를 침범해 조업 중인 중국 어선들의 수가 놀랍다 우리 어선은 고작 30여 척인데 비해 일 평균 중국 어선이 180척 정도 불법으로 조업하고 있고 5월에 들어서는 5월 25일 최고 많이 출연해서 불법 조업한 척수는 194척입니다 네, 그러니까 200척 네, 그렇습니다 저 중에 혹시 합법적으로 조업하는 배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평도에 오는 배는 전부 다 불법이라고 봤던 네, 그렇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2001년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설정해 허가받은 중국 어선만 정해진 곳에서 조업할 수 있다 당연히 서해 NLL 주변 등 특정 금지 수역에 중국 어선 조업은 불법이자 영해 침범이다 2차 정당면은 종료! 2차 정당면을 실시! 바로 그 금지된 수역, 서해 NLL 부근 현재, 전개판 전개돼있어! 마치 자기네 바다이냐 대규모 선단을 꾸려 몰려오는 중국 어선들 NLL 부근에서 이들을 단속하는 건 해양경찰의 몫이다 둘째, 주역 선거! 반대쪽, 반대쪽, 반대쪽 우리 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에 대해 해경은 꾸준히 단속과 나포를 해왔지만 그 수은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단속의 한계를 간파하고 중국 어선의 크기와 운영 방식은 진화해왔다 그러니까 이게 20년 이상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들어온 지가 그러니까 어민들은 사실 처음에는 중국 어선들이 볼품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배 보다 훨씬 더 작고 힘이 없어서 경비장이 안 막아도 우리나라 어선들이 쫓아가서 밀어내도 밀어냈고 납부가도 납부할 정도로 격차가 심했죠 그런데 중국이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바람에 역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철선 100톤, 20톤짜리 철선들이 들어오고 우리나라는 FRT 10톤 미만짜리니까 들어오면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작이 안 돼요 LNL 선상에서 중국 어선이 상시 주둔이에요 단순하게 바람이 불어서 있는 게 아니고 상시 주둔을 하고 있거든요 뭔가 이미 오래전에 대책이 나왔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외교적인 문제라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뭐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중국에다 팔아먹는 물건값들 이런 거 대비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는 뭡니까 연평도와 NLL까지는 약 1.4에서 2.5km 중국 어선들이 NLL 북쪽으로 도주하는 데는 최대 30분이면 충분하다 해경에 적발돼도 불과 2km 떨어진 NLL 북쪽으로 도주하면 그만이다 실제로 적발된 한 중국 어선이 전속력으로 북쪽을 향해 도주하고 있다 해양경찰과 특수기동대원이 중국 어선 승선에 성공하지만 중국 선장은 조타실 문을 걸어 잠근채 북쪽으로 계속 배를 몰아가고 있다 NLL 두 달 전에 조타실 문을 개방하고 배를 멈춰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경도 동반 월북을 하게 되는 긴박한 상황 현재 중선 유원 계속 정답 명령 및 조타실 개방 중에 있어 NLL 거리 2.5km 여기 해봐 있다 현재 조타실 개방하여 지난 시간 조타실 진입 중 중국 어선들은 이렇게 우리 분단 상황을 이용한다 불법 중국 어선 단속을 관할하는 해양안전경비본부 중국 어선들은 남북 간의 긴장관계를 이용해서 들어와서 조업을 하는 것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최근 NLL 부근에서 불법 조업 중 해경에 적발돼 몰수된 중국 어선들이다 철문을 이중으로 덧대고 잠금 장치를 단단히 만들어 쉽게 열리지 않는 조타실의 문 여기 올라와도 조타실을 못 들어가면 이 선장은 계속 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 올라왔어도 다른 선원들 다 장악했어도 조타실을 들어가서 방향을 돌려야 되는데 돌리거나 엔진을 끄거나 배 쉽게 올라타지 못하게 끝이 뾰족한 철판으로 둘러치고 단속 해경에 배가 닿을 수 없도록 쇠창살을 박아두는 것 이 모두 도주 시간을 벌기 위한 수법이다 그리고 저희 등선 과정에서 등선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쇠창살입니다 중국 선원들이 흉기를 휘두르는 것도 다반사다 그 장비를 얼음 깨른 장비를 저희한테 사용합니다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그런 게 있고 심지어는 톡까지 쓰는 준비해서 저희한테 휘두르는 장비를 사용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해경이 조타실 장악에 실패해 중국 어선이 NLL 북쪽으로 도주하면 해경은 그 직전 바다에 뛰어들어야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고무 탄환을 쏘기도 하고 망치로 문을 부수기도 하지만 하나 둘 셋 인명사고를 피해야 해서 시간은 늘 모자라다 해경 헬멧에 부착된 카메라가 심하게 흔들릴 정도로 중국 선원과 육탄전이 벌어지는 일도 비일비재 날로 흉폭해져가는 불법 조업 중국 어선들 계속해서 화연병을 던지고 있어 이런 과정에서 우리 해경들의 인명 피해도 끝없이 일어나고 있다 2011년 해경 이청호 경사가 사망했다 중국 어선 단속 중 선장이 휘두른 칼에 중상을 입고 깨어나지 못했다 그런데 당시 중국 당국과 언론의 반응이 뜻밖이었다 적반하장의 반응을 보인 중국 정부의 방조안에 늘어만 가는 불법 조업 중국 어선들 이 봄에도 연평도 코앞에는 180여 척의 중국 어선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고 우리 바다인데 우리 어선은 감히 접근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우리의 분단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중국의 불법 조업 어선들 17년째 계속되어온 이 문제는 뾰족한 대책이 없어 더 답답한 실정입니다 올봄 당장 꽃게가 많고 적고 비싸고 안 비싸고 단지 그런 문제만이 아닐 겁니다 어민들은 우리 영해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의 경우 어정과 크기를 가리지 않고 씨를 말리는 무자비한 조업 방식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목선에 철판을 두르고 쇠창살을 꽂는 등 군함처럼 개조한 뒤 우리 해역을 침범하는 중국 어선들 이 배들은 만선이 돼도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운반선에 이미 잡은 고기만 실어 보낸 뒤 우리 바다에 머물며 계속해서 싹쓸이 조업을 한다는 것 우리 영해에 불법 침범과 더불어 중국 어선들의 심각한 문제는 바로 그들의 무자비한 조업 방식에 있다 중국 어선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물이다 촘촘하게 짜인 그물코 한국 어민들이 사용하는 그물과는 비교할 수 없게 촘촘하다 중국 어선은 이런 그물을 바닷속으로 길게 늘어뜨려 밑바닥을 쓸면서 모든 어족 자원을 싹쓸이 해가는 저인망식 조업을 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금지시킨 저인망이라는 방법인데 그 저인망은 그 그물을 가지고 잡으려 하는 목적이 되는 수산 자원생물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해양생물들이 산란해놓은 알 덩어리나 새끼들까지 모두 한꺼번에 잡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잡힌 알 덩어리나 새끼나 모든 다른 생물들이 이미 잡히는 과정에서 압력으로 다 눌려서 죽죠 그래서 거의 그러한 조업이 이루어지는 바다는 뭐 시간이 갈수록 계속 황폐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7년째 계속된 중국의 저인망식 불법 조업 몇 해 전 촬영한 연평도 바다 수중 영상에서는 손을 대자 흙먼지가 잃었고 떼죽음을 당한 조개도 발견됐다 바다 자원 보호를 위해 그간 수산 당국에서는 꽃게 등의 치어를 바다에 방류해왔다 치어를 방류 후 보통은 1년 뒤쯤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 2008년부터 꾸준히 꽃게 치어를 방류했지만 이후 어획량은 오히려 감소세였다 이는 중국 어선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있다 실제 중국 어선 조업 직후의 그물이다 각종 치어들이 망라된 채 싹쓰리당에 폐사된 상태다 위기감을 느낀 우리 어민들 또한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조업을 하기도 한다 본인들 어민들 스스로가 딱 한 철만 작업 안 해도 조금 나아질 거예요 가을 한 철에도 쉰다 그러면 근데 1차적인 거 중국 어선 2차적인 거 관 3차적인 거 어민들 쓰리 쿠션이 완전히 다 망쳐놓은 거야 이게 지금 중국 어선 오고 나서 더 그게 심해졌구나 그렇죠 내가 못 잡으면 쟤네들이 가져가는데 억울하니까 잡아야 된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이제는 연평도 앞바다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연평도 꽃게 상황이 좋지 않자 중국 배들이 심지어 한강 하구까지 침범했다 강화도 앞바다 유엔군 사령부가 관할하는 남북 중립 지대로 남북은 유엔사에 허가 없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다 거기에 중국 어선이 침범해 불법 조업 중이다 우리 바다지만 우리는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 아픈 바다에서 유유자적 꽃게잡이 중인 중국 어선들 한두 척이 아니었다 중국 어선 같은 거 들어와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맞지 언제부터 보였어요? 깨렛지 한 석 달 연선부터 더 했을걸 매일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큰 배들 그냥 갖다 놓고 잡다 밀고 해 놓고 잡아 잡아가지고 싣고 가는 거란 말이야 근데 저희가 뭐 딱히 뭐 제재를 하거나 이런 건 없나요? 어떻게 이제 뭐 방송을 하는 중국 말로 그런 거지 거기가 나도 못 들어가면 나도 못 들어가면 거기 가서 고기를 잡으니 엄청 많은 거죠 고기 반 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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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잘 잡아가는 거죠 주민들은 못 나가고 거기 걔들은 그냥 고기를 잡아먹으니까 이게 우리들이 지금 그런 거야 방송은 왜?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거 뭐 새우 꽁대 하나 못 잡아먹고 걔들은 여기 초소에 200m백까지 접근하고 NLL 부근에만 출몰하는 것도 아니다 충남 태안군 경렬비열도 해상 지정 수역을 벗어나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들 해경에 납부된 한 중국 어선에서는 우리 바다에서 건져 올린 멸치 37톤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남쪽 제주 앞바닥까지 진을 치고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들 최근엔 우리 어선보다 두세 배 밝은 집어등을 켜고 야간에도 조업을 하면서 칼치와 고등어 등을 싹쓸이 하고 있다 동해에서도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문제가 되고 있다 포항 앞바다에서 적발된 중국 어선은 심지어 고래를 불법 포획하기도 했다 그리고 동해에서 최근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오징어다 값싸고 만만한 서민들의 해산물 오징어 오징어도 명태처럼 우리 바다에서 사라져버릴까 어민들의 걱정이 깊었다 새벽 동이 트는 주문 진항 밤새 동해 먼 바다까지 나가 오징어를 잡고 돌아온 배들로 항구에는 활기가 넘쳤다 그런데 정작 조업을 다녀온 어민들의 속사정은 조금 다르다 약 2천만 원의 조업료를 지불하고 러시아 해역에서 조업 중인 우리 어선들 또한 중국 어선들의 횡포에 속수무책 당하고 있었다 집어등을 밝히면 오징어가 몰려들고 우리 어선들은 체낙기 방식으로 오징어를 건져 올린다 그런데 중국 어선들이 이를 가만두지 않는다 우리 어선이 불을 밝혀 오징어들이 대거 몰려들면 중국 어선이 그물로 오징어들을 한꺼번에 싹쓸이 해간다는 것 우리 서해와 가까운 중국 산동성의 스다오 항구 어선 수천 척이 떼지어 정박 중인 이곳은 불법 어업 전진기지라고 알려져 있다 주로 이곳에서 출발한 어선들이 우리 바다 거의 전역에서 불법 조업을 일삼고 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우리 바다를 침범해 싹쓸이 해간 우리 수산물을 다시 우리나라로 수출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한중 어업 공동위원회 합의문이 채택됐다 현재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 허가받은 중국 어선은 1600척이지만 중국 내 어선 세력이 얼등히 많아 일반국의 단속만으로는 불법의 근절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중 공동합의 내용은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한국이 직접 몰수하고 연 3회 한중이 공동으로 불법 조업 단속에 나선다는 것 등이다 실제 지난해 한중 양국은 세 차례 불법 중국 어선 공동 단속에 나섰다 거기에서 총 한 780여 척의 중국 어선을 발견했고요 대부분이 이제 저희망 어선이었습니다만 그중에서 이제 승선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배가 6척이 있었는데 6척은 검거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처벌을 했고 이것은 중국 어업인들에게 상당히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고 불법을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첫째 가장 큰 효과는 심리적으로 중국 불법을 차단시키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고요 그러나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들이 수적으로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중국 어선은 중국 어선은 중국 어선은 격침시켜버렸어요 중국에서 항의하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 땅에 외국 없이 들어왔는데 당연히 우리는 권리 행사했다 주권 행사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중국은 말 못했어요 왜 대한민국은 못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흔히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외교 우리나라가 국력이 약하다 보니까 외교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못한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참 어이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어선이 그렇게 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어선이 들어오면 많은 피해를 보게 되죠 이 상태에서 북한의 대응은 거기는 해경, 수경이라고 써 있는데 그게 이제 군인하고 같은 급수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군사적인 대응 조치를 하죠 나포도 하고 사격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의 조업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원초적인 문제는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을 막아내는 거죠 국가가 주권을 가지고 해경이 안 되면 해군이라도 군인이라도 동원해서 또 막아야 되는 거죠 제3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고 국방을 튼튼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3국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영토에 들어와서 국민의 생과 재산을 유린해도 그거를 방어내지 못해요 방어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주권을 갖고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 봄이 지나면 연평도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새벽 일찍 꽃게잡이에 나섰던 배가 돌아오고 있다 오늘은 기름값이라도 벌었을까 봄 한철 조업에 선주들은 약 2억 원을 투자한다 수협에서 기본 5천씩은 다 대출을 받아요 근데 5천 가지고 대는 게 아니라 또 영세업자니까 여기저기서 사채 빌려다가 또 당겨서 쓰고 또 개잡아 주기로 또 하고서는 돈 있는 사람들 그 장사 분들한테 돈을 당겨다가 또 쓰고 지금 얼마인지 알았어요 5천만 원도 못했어 이렇게 이렇게 못 벌고 나면 2, 3, 5씩 까지면 선주들 죽어 개 한철 안 나면 죽어요 지금 올 봄에 개 안 나면 정말로 지금 어떻게 헤어나가야 될지 지금 아주 암담해요 10년 전 악몽이 재연될까 두려움이 섬마을을 엄습하고 있다 2006년에도 꽃게 흉년이었다 선주였던 김 씨 부부는 모든 것을 잃었다 폐를 팔고 집도 팔았지만 인건비, 그물값, 기름값 등으로 진 빚을 다 갚지 못했다 옛날 일이 좀 보여주는 빚독촉에 시달리던 남편은 술로 하루하루를 버티다 허망하게 죽고 말았다 혼자 남겨진 아내는 음식 장사를 하면서 10년째 빚을 갚고 있다 김 씨는 이웃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남일 같지가 않다 한때 선주의 아내로 남부로 올 것도 없었던 또 한 사람을 만났다 그녀 역시 2008년에 파산한 뒤 지금까지 식당 일을 하며 그 빚을 갚고 있다고 했다 전부였던 배를 팔았는데도 남는 게 없었다 이 통장에 이름은 유봉선이 이름으로 108원 가격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그날 저녁으로 하나도 없고 0원이에요 저기 수협에서 다 빼가서 그러고 나서도 남는 게 빚이에요 진짜 통장에 얼마까지도 안 버렸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우리는 돈은 들어왔는데도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 상태에서 수협에서 빼가 어디서 빼가 어디서 빼가 그러고서 남는 건 하나도 없는 거야 한때 배 두 척을 건드린 선주였던 남편 유 씨는 지금 월급을 받고 선장 생활을 하고 있다 2008년에도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은 극성이었고 3억 원 가까이 투자했지만 꽃게 어획량은 신통치 않았다 그렇게 들어갔는데 만약 꽃게 안 잡히면 이제 큰일 났어요 그냥 큰일 났어요 지금 봐봐요 몰라요 제가 보기에도 지금 영평도 어민들 지금 이거 봄에 이렇게 이대로 끝나면 봄에도 힘들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가을까지 안 나면 또 이게 최악에 갈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어져요 영평도 어민들이 중국 깃발만 봐도 분노가 침인다는 전직 선주들은 12년 전 중국 어선을 직접 나포했다고 한다 중국 깃백 두 개를 우리 코앞에다가 묶어다 놓으니까 그 다음날로 11캐쳐해서 다 들어온 거야 차관들이 헬기 타고 못 타고 그냥 아 이거는 국제적으로 아니니까 이 배만 풀어만 주면 외교 채널을 통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나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위에다 얘기해서 여기 다 천천히 되게끔 자기가 하겠다고 그거만 꿀떡같이 믿고 여기 그 배를 그냥 풀어준 거예요 그 배 그게 간철될 때까지 이 중국 배를 붙잡아 놨어야 되는데 풀어준 거예요 그 다음부터 5분두가 와 그걸로 게임 끝 우리 바다를 유린하고 꽃게 등을 싹쓸이 해가는 중국 어선들의 속수무책이던 서해 5도 어민들이 급기야 2014년 말 해상 시위에 나섰다 어민들은 상경 시위도 계획했었다 그 결과 서해 5도 주민 지원 특별법이 개정됐다 개정 특별법은 불특정 국가의 선박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지원 대책을 강구할 수 있고 어민의 피해 방제를 위해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어민들이 어구 피해가 그러니까 불특정 국가에 의해서 손괴가 났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민들이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거를 조업하다가 없어지 그리고 그 조업이라는 게 어구를 투망해놓고 거기서 계속 그것만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몇 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쪽에 갔는데 이쪽이 없어졌어요 중국 어선이 지나간 게 분명히 입증이 돼 근데 이게 그 국가가 이걸 손괴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근데 어민들이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어민들이 그거를 중국 어선이 중국 어선이 출몰한 직후에도 어민들은 이때부터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해상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그러나 그 후에도 피해 조사 한 번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한다 왜 그러냐면 불법업이라는 것은 이게 은밀하게 아주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법업의 범위를 이렇게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만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중국 어선의 이복 규모라든지 또 어선 세력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고려해서 본다면 연간 한 3,000억에서 4,000억 정도의 불법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2012년 수산정책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다 중국 어선의 불법으로 인해 1조 2,000억 원에서 2조 5,000억 원 규모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파악되지 않는 불법 어선의 수를 고려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더 클 수도 있다 2015년 서해의 NLL상에서 우리 군 레이다망에 포착된 중국 어선은 총 2만 9,000여 척이었다 어떤 일상적인 협상만 되풀이한다면 돌파구는 보이지 않겠습니다만 좀 더 외교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서 양자 간의 협상이건 아니면 유엔과 같은 국제 무대에서 우리가 이런 불법 어떤 저항을 하는 중국 어선들의 시상을 우리 의견으로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세계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적극적인 국제적인 홍보 중국 불법 어선들의 불법성을 폭력성을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알리는 거죠 중국 정부 특히 중국 어민의 생계형 대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민의 어떤 일자리도 중요하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좀 더 강하게 좀 더 지속적으로 중국 정부에 대해서 우리의 어려움 애로사항 또는 중국 어민들에 대한 궤도 교육 또는 중국 정부의 의지 표명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하지 않는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는 단기간 내에 종료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우리 바다에서 싹쓸이 해가는 건 오늘의 자원만이 아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미래의 바다까지 침범당하고 있다 물론 우리 바다가 황폐화되는 것이 중국 어선들의 탓이기만 하겠습니까 기후변화 또 일부 우리 어민들이 남획이나 조업구역 이탈 등도 문제라는 것을 어민들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바다 코앞에서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의 문제는 이 모든 악순환의 출발점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관계 당국이 강력한 외계적 노력으로 이 지난한 문제를 매듭뛰어주기를 촉구합니다 중국이란 나라의 영향력을 핑계로 그들이 저지르는 불법 행동의 피해가 호소할 데 없는 어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걸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바다의 날이었습니다 몇십 년 후 우리 미래 세대가 지금을 돌아볼 때 풍요롭고 아름다운 바다를 유린당한 시절로 기억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피투시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사에 추가적으로 뵌이 시청해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주